한 번 드셔보세요. 그 브루시 같고요. 피티메스토드에 있는 허니비 블루베리팜에 다녀왔고요. 뉴피그를 하러 갔는데 날씨도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았고요. 아주 굵은 블루베리도 있고 조그만 자잘한 블루베리가 열린 나무 종류가 한 세 가지가 있었어요. 그런데 맛을 보니까 자잘한 작은 게 맛있어서 저희는 작은 걸 따왔고요. 유기농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점심은 블루베리를 넣어서 그릭요구르트랑 리코타 치즈, 꿀을 넣어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답니다. 한 시간 정도 땄는데 양이 제법 많아 보이는데도 양이 작다고 5달러만 냈어요. 정말 싸더라고요. 다음 주에 한 번 더 유픽을 하러 갈 생각입니다.